내일은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볼지 시초과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신송홀딩스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앞서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곡물이나 사료 쪽은 사실 단기간에 끝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황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학기의 그거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 진입이 되게 되면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중장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생산량 감소 그리고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자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50개가 넘는 품목들이 지금 수출 제한이나 금지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미일 쪽이 인도에서 미리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오늘 사료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 만약에 생산량이 좀 부족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게 되면 자국의 물량을 잘 안 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되면 관련된 섹터에서 굉장히 좀 시세가 분출이 될 텐데 그럼 그거를 관련으로 하고 있는 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성홀딩스인데 공물 트레이딩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나 대기업에서 물량을 받아서 유통하는 이런 업체인데 자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사실 신규적으로 좀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오래된 업력과 그리고 유통라인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제 이런 생산량이라든지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한 4, 5배 올랐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했을 때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시 사료 곡물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후변화가 사실 연초부터 라니냐 효과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이러한 흐름들이 올해만 딱 나오고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작황에 대한 부분이 한 번 안 좋아지게 되면 내년 내후년까지의 이런 생산량이 폭증을 해야 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흐름들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1만 5백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시초까지만 그렇게 좀 가격 전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만 6,500원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가 분출될 때 굉장히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고요. 좀 기간 조정을 강력하게 받으면서 가격 조정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이슈 붙고 그다음에 이런 내년, 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라 붙으면 굉장히 좀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손절 라인은 8,800원 이탈되지 않으면 충분히 좀 모아가시고요. 마치도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공약해볼 종목으로 하창원 본부장은 신송홀딩스 제안을 해주셨고요. 김태성 이사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티플렉스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결국 시장이 흔들릴 때는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이고 두 번째로는 움직일 수 있는 테마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야 할 텐데 일단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 특히나 피팅류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조선이라든지 전기차 반도체에 대한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좋은 업황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가 부진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선이라든지 전기차 혹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큰 수주 공시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사, 한국조선에야 대다수의 조선사들에게 수주 발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북미라든지 유럽에서 물론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정말 높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한 해 동안 기록한 매출을 올해 상반기에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역대 최대 실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에 실적주로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희귀 강목이라고 할 수 있는 히토르 관련 테마와도 엮여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도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 싸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이슈로 시장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관련 테마조로서의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바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 내일 시초가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매수를 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전 고점 부근대가 7천원에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7천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7천원이라는 가격대에 도달을 하게 되었을 때 강한 거래량이 붙어준다 저는 그러면 3월 14일에 기록했던 7,950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5천원 가격대인데 4천원이라는 가격대가 박스 하단 이탈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4천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티플렉스 내일 한번 시초가에 기대해 보겠고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앞서서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종합상사 쪽이 지금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앞서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이어서 종합상사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의 합병 이슈로 조금 더 강력하게 시대가 좀 분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 정고점은 이미 뛰어넘어서 주가가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뭐 전체적인 규모 자체를 봤을 때 영업이익이 130% 이상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동안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 원자재 가격 지금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해당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각종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또 상승 기조가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수납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발생을 하게 되면 또 그 안에서 종합상사들은 좀 수익을 챙기기에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쪽을 좀 가지고 있는데 석탄을 좀 석탄 광산에 투자한 바가 있고 또 이제 과거에 한번 이런 식량난이 있을 때 팝유도 이벤트가 됐었는데 그 인도네시아 쪽에 그쪽 관련된 또 지분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은 향후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또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슈로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실적적인 부분이 지금 뒷받침이 되어주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친환경적인 포트폴리오로 전환되는 부분들에서 다양한 회사를 설립을 한다거나 이슈가 있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격이 좀 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시초가 매수를 하시되 3만 5,400원까지 분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정거점 상단 부분인 4만 원 그리고 손절라인은 3만 2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종목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